글로벌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0.5% 미만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종목별로도 먼저 살펴보시죠. 첫 번째 함께 살펴볼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현지시간 2일 기준으로 테슬라의 1분기 자동차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를 총 31만 대가량 인도하면서 68% 뛰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는데 월가 기대치에 비해서는 조금 적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글로벌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판매가 줄어든 것에 비하면 이 테슬라 홀로 호실적을 거둔 부분은 월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한 차량 31만 대 가운데 모델3와 모델Y의 비중이 95%를 차지했습니다. 또 증권사의 분석도 좀 찾아봤는데요. 외두부 씨의 전기차 전문 애널리스트인 대니얼 이브스는 공급망 문제를 감안할 때 판매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테슬라가 1분기에 미국과 중국에서 판매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테슬라 최근 이슈 상하이 공장 중단 문제입니다. 상하이 기가페토리의 생산 재개 일정이 연기가 됐는데요. 당초 지난 1일 그리고 2일부터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당국의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생산 재개 일정을 다시금 늦추게 된 겁니다. 현재 시간 금요일 테슬라 주가는 약 0.65% 뛰면서 1,08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적은 토요일에 발표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JP모건의 소식인데요. 애플을 애널리스트 포커스 리스트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애널리스트 포커스 리스트는 JP모건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주요 종목의 목록인데요. 이 목록에서 애플을 제외한 이유 판매 둔화 우려 때문입니다. 소비자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를 한 건데 JP모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인들의 소비가 둔화하면서 애플의 중저가 스마트폰인 아이폰 SE의 판매가 부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애플 주가도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0.17%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쳤고요. 174달러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JP모건은 이 목록에서 반도체 기업인 퀄컴도 제외를 했는데 주가는 애플보다는 조금 더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퀄컵은 3.8% 하락하면서 14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살펴볼 종목은 게임스탑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밈 주식이기도 하고요. 비디오 게임 소매 업체로 분류가 됩니다. 게임스탑은 주식 분할 소식 이후로 장중 주가가 급등락을 보였는데요. 주식 분할을 하고 또 발행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번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기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 주식은 3억 주인데 이것을 10억 주까지 늘리겠다는 발표였습니다. 게임스탑은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주식 배당 형태로 주식을 분할할 거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17%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정규 거래에서도 장 초반에는 14%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장중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는 진둥닷컴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중국의 인터넷 기업 진둥닷컴입니다. 번스타인에서는 이 진둥닷컴의 성장성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번스타인은 그러면서 진둥닷컴을 섹터 내 탑픽 자리에 다시금 올려놨습니다. 회사의 성장이 탄력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코멘트도 남겼는데요. 진둥닷컴은 1분기 실적이 오미크론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 분기에도 동종업계 경쟁자 대비해서 그들을 능가하는 실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둥닷컴은 2% 상승하면서 5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블랙베리인데요. 통신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지난 분기 사이버 보안 수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부문에서 성장이 정체되면서 기대치와 괴리가 발생했는데요. 블랙베리는 사이버 부문의 수익이 1억 2,200만 달러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애초 추정치는 1억 2,600만 달러였습니다. 또 블랙베리는 지난 3분기에는 단계 순이익이 7,4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회사 매출이 시장의 예상보다 역시나 다소 부진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블랙베리는 9%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에서 마감을 했고요. 종가는 6달러 7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저는 강민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